이잠벅의 가장 큰 노래는 세련된 디자인과 색상과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웨어러블한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저한테 이잠벅은 그냥 제가 정말 촬영장도 이 이잠벅 제품을 많이 입고 가요 그러면 다들 너무 이쁘다고 좋아하거든요 저한테는 색다른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입고 다닐 수 있는 패딩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가장 예쁜 아웃도어 가니까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이젠 봐